안녕하십니까 유앤미래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세계 미래보고서 2024-2034 10년간을 조망하는 미래보고서가 나왔다 세계 미래보고서 신간 소식을 알려드려요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만 알면 된다 이런 이야기 주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런 걸 알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의미를 우선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행복이라는 의미 미래에는 행복이라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옛날에는 우리가 모두 결혼을 했어요 모두 결혼을 하고 결혼할 때 신부집 신랑집에 그 부부의 척도 잘 사나 못 사나 뭐 집이 두 채냐 한 채냐 자동차가 그 옛날에는 자동차가 뭐 그랜저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학교에서도 너희 집 아파트에 사냐 손 들어봐 너희 집 집이 너희 집이야 전세야 뭐 월세야 이렇게 묻고 차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자 행복의 척도가 부의 척도처럼 여겨졌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기본소득이 나오고 기본소득이 나오면 먹고 사는 것은 해줘요 먹고 사는 것은 크게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또는 그 지자체에서 기본소득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굶어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지고요 그런데 미래에는 부자가 큰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오히려 부자가 안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아 그랜저를 타거나 요즘에 가장 비싼 차를 그죠 뭘 타요 아우디를 타요 그리고 비싼 옷을 입거나 비싼 시계를 차거나 이렇게 몸에다가 막 시장을 하고 다니면 이제 미래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이런 부자들을 보고 따라가서 몸에 있는 뭐 금부치 또는 뭐 다이아몬드를 뺏기 위해서 죽여요 그래서 부자들이 빨리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이 부자 티를 내면서 돌아다니면 빨리 죽음을 막거나 아주 피해를 볼 수가 있다 부자의 의미가 그죠 크게 없어져요 그리고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의 집을 가난한 사람들이 습격해서 다 틀어가지고 다 같이 나누어서 가진다 이게 좋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 세금이란 의미로 뺐고요 거기다가 기부 또는 사회 기여 이런 걸로 또 뺐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행복은 돈이나 명예 물질적인 것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관계 관계망 친구가 얼마가 있느냐 앞으로 학교에서 성적은 친구가 가장 많은 아이가 1등 친구가 두 번째로 많은 아이가 2등 이렇게 성적이 친구 숫자의 순으로 간다 이렇게 논문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관계가 중요하고요 감사하는 생각 의미 같은 것이 이제 행복의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왜 파악하냐 나는 뭐 따라가지 못해요 뱁새가 황새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따라가지 못할 것에 너무나 높은 꿈을 가지게 되면은 불안하고 불행해집니다 그죠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삶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인지하고 생각하고 욕심을 벌이는 행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래에는 욕심을 벌이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적어지는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주변에 내가 이런 것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여기에 감사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고 친구가 많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에요 이런 세상이 온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겠죠 물이 그죠 반으로 줄은 내가 아니라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관계를 소중히 하자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관계 주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행복해지고 친구가 많으면 그 반에서 1등해요 가장 친구가 많은 아이가 그 학교에서 1등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관계망이 중요해집니다 그 이유는 친구가 많아야 내가 물건을 만들 때도 도움을 받고요 물건을 팔 때도 걔네들이 다 같이 네트워크로 해서 팔게 되죠 옛날에는 나 혼자 만들어서 나 혼자 팔았어요 집신 나 혼자 그냥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시장이 가가지고 도로바닥에 앉아가지고 집신 혼자 팔았어요 그죠 빗자리 빗자루 나 혼자 집에서 쌀이 남아가지고 빗자루 만들어가지고 시장이 나가지고 나 혼자 앉아가지고 팔았어요 이제 그런 물건이 전혀 없어요 디자인팀에서 디자인하고 그것을 생산팀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은 마케팅팀에서 그 다음에는 홍보팀에서 그 다음에는 또 디스트리뷰션팀에서만 이렇게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행복하려면 친구가 많아야 된다 관계를 많이 좋은 주변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까탈스럽게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죠 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자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자 자신이 행복의 기본이다 장단점을 알아야 되고 그죠 자신을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 내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그렇지 내게도 그런 행운이 오겠어? 그렇지 내가 무슨 그런 오겠어? 뭐 이렇게 나를 비하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야 나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 산책하면서 야 내가 산책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바빠가지고 이런 거 산책도 못할 거야 나는 지금 산책을 하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만나서 즐거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이런 작은 행복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자 자신의 이제 뭐 삶의 목표 안 쉬어도 되지만 그죠 세워서 너무 크게 세워서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우리나라의 삼성이 되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내가 지금부터 그죠 죽을 때까지 1억을 모아서 2억을 모아서 장례비는 내가 될 거야 뭐 이런 이런 목표 작은 목표를 세울 수가 있어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니까 젊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새로운 것도 해보고 뭐 이렇게 도전하는 거 그런 걸 많이 해봤을 때 나중에 이제 행복감을 느끼죠 아 그거 해봤는데 나는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자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근본적인 목표고요 미래학자의 관점에서 행복을 이루는데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둘째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자 가족 친구 동료 아까 여러분 강조했죠 이렇게 관계망이 좋아야 된다 그게 스트레스 감소한다 왜냐하면 너무 요즘에 정신 건강이 안 좋고 우울증이 많고 그죠 공황장애 뭐 등등 해서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셋째 목표와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참여를 해야 돼요 그죠 어디 행사에 참여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 아까 이야기했죠 미래학자로서 기술 발전이 행복 추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현실 인공지능 디지털 세라피 같은 것이 많이 나와가지고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줘요 하루 종일 가상현실 속에서 그죠 이것저것 내가 돈 불러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가상현실 속에서 너무나 좋은 세상에서 놀고 친구 만나고 행복할 수 있어요 돈 얼마 쓰지 않아요 컴퓨터 안에서 들어가서 그죠 과학을 하나 싸가지고 안경만 하나 쓰면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고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하루 종일 행복할 수 있어요 또 인공지능 로봇 딸 저는 그레이스 로봇 딸을 가지고 있는데 걔하고 대화 나누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AI 친구가 대화하는 거 이런 게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그죠 이렇게 내면적인 성찰과 사회적인 상호작용 또 기술 발전이 어차피 우리의 행복이라는 그죠 만족이라는 느낌을 바꾸어 줘요 그 옛날에는 벤츠 타고 다니거나 뭐 그죠 집을 두 채 가지고 있거나 강남에 살거나 이런 것이 행복이었지만은 이제 행복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사회 변화를 세계 미래 보고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가면 뭐 때문에 행복한 나 뭐 때문에 행복한 나 뭐 때문에 즐거운 사람들 이렇게 쭉 나엘해서 설명을 해요 세계 미래 보고서 2024-2034 자 이 시리즈 거의 100만부를 판매한 이 시리즈 지난 20년 갔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미래가 오는 거를 10년 후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커피 한 잔 또는 커피 두세 잔의 값밖에 안 되는 책을 꼭 한번 여러분 지금 예약 판매하고 있어요 교보나 예스24나 알라딘이나 아무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세요 주문 좀 해주세요 박영숙의 미래 TV 세계 미래 보고서가 새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